네 혹시 기초화장품 다 떨어져가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럼 좀 소문 좀 내주세요 아마 요거 한번 쓰시고 나면 기초화장품은 요하이 없으면 못 살 거예요 자 아토케이입니다 광고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뻐지는 수다 떨러온 저는 쇼호스트 이혜린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예뻐지는 수다를 떨러온 주제는요 바로 이 아토케인데요 아토케 이게 뜻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토라는 말이요 순수 우리말로 선물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저희 조카가 태명의 아토였어요 아토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K는 코리아의 K래요 그래서 한국이 주는 선물이다라는 뜻에서 아토케인데요 아토케이가 고객님의 본연의 피부로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피부 재생 힘을 길러드리겠습니다 기초 제품이니까요 오늘 여기 있는 게 토너고요 이게 에멀젼입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요 고객님의 최상의 피부암을 만들어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릴게요 아토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주세요 아토케 같은 경우에는요 3일간에 10가지 약속을 드릴 수 있어요 단 3일 정도 지나시면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요 미백 주름 개선은 물론이고요 한약제의 발효 원료가 베이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누려보실 수 있는 겁니다 피부 밸런스가 달라져요 그 에멀젼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분들에게 좀 적극 추천 드릴게요 칙칙한 피부톤을 화사하게 밝게 바꿔주시고 싶은 분들 피부에 코팅막을 원해서 건조한 피부신 분들 아니면 보습을 원하는데 매끄럽게 가시는 분들 미백 성분 기능이나 아 나이아산마이드를 하면서 피부를 밝고 환하게 가꿔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한약제를 발효 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180간의 발효 숙성이 되어 있어요 발효로 되어 있는 힘을 여러분 피부에서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주는 비밀이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데요 피부에 안전한 성분들은 가득 들어있지만요 피부에 자극이 가는 성분들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유해 환경으로 노출되어 있는 피부를요 그 성분들을요 유해 화학 성분들을 배제한 아토케이 파라벤, 페눅시에탄올, 미네랄 오일, 무알콜, 실리코멜, 인공색소, 인공향 모든 걸 뺏습니다 거기다가 왜 유해 화학 성분을 배제한 화학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해 화학 성분들 있죠 그 화장품을 사용하다 보면요 그 나쁜 성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피부요 그래서 피부가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대요 피부가 나빠지기도 하지만요 그 유해 성분들이요 우리 여성이 자궁에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오 저 그 말 듣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자궁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유해 성분이 배제된 화장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루바스 프리미엄의 에멀젠 뷰티의 완성은 진짜 아토케이가 도와드릴 거예요 새로운 피부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분들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저희 아토케이가 함께 해드릴게요 프리미엄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피부 밸런스를 개선을 좀 드릴 거예요 미백 주름 개선은 물론이고요 피부 탄력의 리프팅 효과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리프팅 효과에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수분과 영양 공급은 물론이기 때문에요 푸석푸석한 피부 막 쩍쩍 갈라질 것 같은 내 피부에 수분 폭탄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피부 코팅맛까지 싹 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기초 제품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좀 제가 거짓말 살짝 보태서 오바에서 좀 얘기한다면요 단 하루만 써도요 내 피부 결을 만져봤을 때 다시 다른 느낌 왠지 다시 태어난 느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좋은 성분이 그득그득